내일 여야 대표 회담 예상해 보겠습니다. 국회 반장인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손 회담에는 양측 모두 부담이 있을 테고 성과를 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여야 대표가 협치를 위해서 물코를 텄다는 점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1년 만에 대표 회담이거든요. 그동안 각종 현안에서 대치만 보였던 두 당의 수장이 한자리에 앉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실질적인 성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의제 중에서 그래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금투세 폐지와 민생지원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금투세 폐지는 당대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 거래소를 찾았을 정도로 한동훈 대표의 관철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본 시장을 육성하고 치우는 것이 청년의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고지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올려서... 반면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 25만 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출생 문제나 지구당 부활처럼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 역시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체병특검법인 것 같아요. 진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 회담은 두 양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원예 대표로서 당 안팎에서 존재감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연임 명분을 보여줄 성과가 필요했거든요. 두 대표 모두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명분이 맞아 떨어졌고요. 문제는 이 앵커 말씀대로 과연 이 체병특검법에 대한 진전 여부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우선 큰 진전 없이 공감대만 형성하고 끝날 가능성인데요.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오늘 통화한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특검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서 합의가 쉽지 않다고 기뜸했습니다. 그래도 11년 만에 두 대표가 만나는 거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의 핵심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는 대신에 대법원장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추천안을 민주당이 검토한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합의가 돼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번 회담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일단 급한 쪽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앞선 김건희 여사 문자 갈등이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당정 갈등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만의 갈등, 즉 한정 갈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당에서조차 지지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한대표로서는 이번 회담을 리더십 회복의 기회로 살고 싶어 할 텐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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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